아라TV 시청자 여러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. 인사 정식으로 한 번 더 드릴까요? 네! 누가 응응 이렇게 했는데? 네! 네 인사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.. 아니 지금까지.. 아니 지금까지.. 와 끝내버렸어요! 끝내버렸어요! 네 끝내버렸어요! 끝내버렸어요! 아 죄송합니다. 유성이가 왜 당황했구나. 아 네 인사드리겠습니다. 둘 셋! 위혈위혈 안녕하세요 위혈입니다! 네 저희가 드디어 아라TV에 입성을 했습니다 여러분. 사실 알았나요? 완전 알았지. 아.. 이번 타이틀곡 모아님도 많이 사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오늘 저희가 작정하고 이렇게 아라TV에 온 만큼 정말 미친듯이 놀다 가도록 하겠습니다! 네! 자 그럼 도격적인 코너를 시작해볼까요? 아라TV 팬서를 부탁해! 팬서를 부탁해! 팬서를 부탁해! 팬서를 부탁해! 팬서를 부탁해! 야 나는 왜 이걸 주고 다 이쁜 거죠? 형도 꽃이에요 형도. 아 다 뜯고.. 에이 다른 식은.. 이거 나 하라고? 어. 내가 뒤에 있으니까 텔레토비 같아. 이제 그만.. 아 근데 얘 진짜 너무 귀엽지 않나요? 다 썼어요? 귀여워 미치겠네. 용치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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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썼습니까? 갈까요? 네. 갈까요? 네 각자 어떤 팬분한테 이제 사인을 해줄지 자기만의 기준을 얘기하면 돼요. 그럼 저부터 할게요. 위하이로 삼행시 제일 잘 썼으신 분들께 제가 해드립니다. 위하이로 삼행시 오케이. 레츠고! 저도 참여해도 되나요? 넌 참여해 위! 아.. 아 위경.. 아 위경.. 아.. 아 아파.. 아.. 이제 그만.. 오.. 저 한 번 해봐도 돼요? 네? 저 한 번 해봐도 돼요? 오케이. 위! 위! 위하이로 너무 잘생기고 너무 예쁘고 너무 사랑스럽다. 아.. 이렇게.. 아.. 안 돼 안 돼. 아.. 너무 사랑스러워. 이.. 이가 안 주면 뽀뽀해준다. 그러니까 바로 주자. 땡이면 바로 사이즈 3. 주자. 바로 사이즈 3. 결정! 이거는 색다르게 저 포함 우리 멤버들의 단점을 써주세요. 단점! 단점! 짱대현 짱님께서 장대현 단점. 내가 못 가짐. 내 가정! 오 마이 갓. 단점 김동완 기억력. 이거 그냥.. 그냥.. 진짠데? 우리 단점으로 우리끼리 넘치면서 이게 라이브 방송 할 때마다 저희끼리만 이야기하잖아요. 이거 뽑아주세요. 아 이거.. 그분 드려야 될 것 같은데. 그분 드릴네. 그분 드릴네. 근데 루아이 분들이 저희의 단점을 생각보다 많이 알고 계시는데 우리 너무 잘 알아. 잘했지 나. 우리 잘 알아. 저함에 대해 생각. 오 좋아요. 위아이에 대한 주접을 한번 지구와 반 접히게 한번 주접을 잡으시는 네. 예를 들어서 뭐.. 뭐 약간.. 상현이 형한테 한번 주접을 해주세요. 내가 80만원을 이길 것 같은데 막상 하면 져. 이게 안 돼. 이게 안 돼. 보반 아니야 그거는? 준서가 너무 이뻐서 펑펑 울다가 한강 만들었잖아. 그래서 한강이 생겼구나. 와우. 낙동강은 혹시 나 때문인가? 아 이거 이거 봐요. 아무도 대답 안 해줘. 이런 말 좋아하는 사람 없는데? 안 좋아하는 사람. 위아이 계란 사면 29개밖에 없다며 위아이에게 한 계란 없어서. 와우. 와우. 이거 뿌이 뿌이야. 저희 한 번 드립니다. 와 너무 마음에 든다. 와우. 뿌이 뿌이야. 위아이 진심 여닝. 이거 진짜 뿌이 뿌이 뿌이야. 세 개. 주접 한번 더 하자. 펀치라인 주접 어때? 펀치라인 주접? 좋다 좋다. 펀치라인의 의미를 좀 아셔야 되는데. 아까 그런 거랑 비슷한 거대. 한 계란 한 계란. 펀치라인. 나갔다 가로. 대현아 넌 4위야. 우리 엄마 4위. 우와 잠깐만. 상기셨어요 이름이. 뭐 똑같은 것도? 장대영 그냥 발 닦l게. 장대영 발 닦l게? 발 닦? 이 분이 이렇게 nuggets 드릴 두려워. 바로 이 그루니까~! 장대영 발 닦해. 김준서는 유모차야. 나 레태우니까. 아 진짜 잘하신다. 와 이вод은 제가 가사의 참고해야겠어요. 그럼 제가 가사에 참고해야겠어요. 솔직히 말하면 위와이는 다 좋은데.. 하나 구멍이 있어. described... 아이 나. 형아 그 바지 왜 구멍이 있으니까 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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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몰라 자 여러분 이번에 제작진분들께서 저에게 간식을 쏜다고 하신대요 설마 저건가? 저희 컨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언제 간날로 있었어? 나도 몰랐어 자 이것도 내가 줄게 어 좋아요 이거 영화 거다 날 거야? 오케이 딱 좋지 자 우리 아까 다들 이거 꾸몄었죠? 네네네 자 이거 누구예요? 이거 석화 거 아니에요? 석화 석화 뭐예요? 이거 석화 거 컨닝 방지 때문에 안 보여 하나씩 보여드려야 되나? 어 이건 동한이 형이에요 동한이 형 오 잘했다 자 이거 어 그거 나다 이거 너야? 네 저요 저요 네 저는 심플 리스트 베스트 바비졸 뭐야 바비졸 아니고 바비졸 아니고 아 미안합니다 제가 지금 바비졸 아니고 아이돌 라이브 왜냐하면 이거 아이돌 라이브 아 아이돌 라이브 너 뭐해? 왜 이렇게 위험한 말을 해 왜요? 야 아이가 좋아 아이돌 라이브 밑에 V 있어요 여러분 밑에 V 있어요 야 아이돌 라이브 밑에 V 있어요 영화가 일본어 수업을 해서 살짝 일본식 발음을 하는 거죠 아이돌 라이브 아이돌 라이브 아이돌 라이브 아이돌 라이브 아이돌 라이브 네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밑에 약간 정답 정답 기재하려고 이렇게 했어요 야 샤카 나 이거 너무 웃기게 자 진짜 너무 웃기지 이거 저 멤버 보호 차원에서 안 되겠습니다 얼굴 보고 죽을래 아 괜찮아요? 안 되니까 괜찮아 샤카 나 이거 너무 웃기게 하하하하 자 여러분 이제 하시기 시간이 줬어요 그럼 외치고 시작해볼까요? 도전 아멘 네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갈게요 첫 번째 문제 주세요 위아이의 공식 팬덤 명 루아이가 공개된 날짜는? 어? 잠깐만 나 이거 야 이걸 모르냐? 어?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 그때 얘기했었는데 전에 얘기했었는데 이거 잠깐만 야 이거 진짜 안 알려주시네 자 공개해주세요 짠 자 11월 9일 정답입니다 우와 다음에 먹고 싶은 간식을 걸고 다음 문제 한 번 사와볼까요? 바로 치킨 가자 바로 치킨 가 식사하러 가자, 치킨 유야이의 요리 이왕은? 이거는 우리 대표적으로 알려진 사람 생각해봅시다 누구야? 누구예요? 누구야? 두 사람 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? 두 사람 중에 한 명 가야 되잖아 일단 김씨잖아 그러니까 김조아이구나 나? 우리끼리 해신동체 해야 되잖아 면으로 가 밥으로 가 잘 만드는 사람 밥으로 가요 밥으로 가? 오케이 밥심이지 완전 리더십 썼어 반칙이라고 하지 않나요 그런 걸? 너 왜 그 사람 썼어? 준비됐어요? 밥으로 가져가면 이 사람이잖아 아 그래요? 밥으로 가면 이 사람 아니야? 얘가 면으로 가야 돼 한 명 안 한다고 말이야 아니 얘가 면으로 가야 돼 이 사람이 밥 아니야? 이 사람이 이 사람이야 아니 저기요 정답을 공개해야지 아니 하나 둘 셋 동한이 형이지 동한이잖아 밥으로 가면 동한이 형이죠 아니 준서가 그냥 파스타 만들잖아 내가 설명한 게 파스타 자주 만드니까 면으로 요리 잘하는 사람 준서하고 그냥 한식으로 해서 동한이 한 거야 동한이 순두부 열려면 얼마만 더 줘 아니 근데 공식적으로 그래 공식 면 나고 공식 면 야 그냥 요리 잘하는 사람인데 먹는 거 좋아하는 거 얘기하면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아니 근데 여러분 우리 치킨 못 얻었어 아니 치킨을 못 얻으면 어떡하지? 이건 좀 큰일이다 됐어 이제 다들 다들 주의하고 치킨으로 한 판 더 합시다 너무 자신감 있었다 우리 아 나 억울해 너는 준서 적었어? 둘이 준서 적었어 오우 너는 왜 준서 적었을까? 너는 왜 준서 적었을까? 이거 왔어요 방금 나한테 화내려고 그랬어요 봤어요 너는 왜 준서 적었을까? 그럼 나만 준서 적어야 되나? 아이스크림을 드시면서 한 번 외치고 마지막 순서 가볼까요? 네 다 같이 조회해 주세요 하나 둘 셋 아라티비 노래자 내게를 원장 펴고 백장 백장 세상을 자유롭게 날 떠나 노래하며 춤추는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나비 워워워워 Let's go, let's go, let's go 워워워워 Let's go 워워워 이거 어쩐다 없어 에이 나 깨어나가는 밤과 함께 밤과 함께 탈히러와 담에 누군 차례 에이 한 치약도 볼 수 없게 깜짝 게릴라 경배하라 목청이 가진게 아 이거 요한이야 이거 요한이야 요한이야 이거 요한이야 진질한 분위기를 전환해 관계를 감추지 못하게 해 남자들의 품이 여자들의 가시 이 의무를 자신감이 불만해 난 보라 대신 너무나도 뻔뻔히니 목속이 파고르는 알러지 이상한 정신을 술렁이를 채웠지 오늘 여기 문법지 난 불을 찔러 심장을 태워 널 미치게 하고 싶어 B.I.J. 여긴 bang like this 모두 다 같이 빙빙빙 빙 image 빙빙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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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ill 빙칙 우리 멍청부터 chemical peoples 어느정도 부터? LADY ALL RIGHT EVERYTHING I LEARN I 영어는 몰라 I don't know Let's go! 넘차들을 위로 여자들은 깰로 당겨라 빙빙빙 Let's go, face don't go 넘차들을 위로 여자들은 깰로 당겨라 빙빙빙 Let's go! A-E-E-E-E- E-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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아니 여러분들 pammy itus 편집 가사가 와 가사가 상상 가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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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도 못생긴 없는 거야 없는 거야 너무 높은 거 너도 못생긴 없겠니 이제라도 나를 잊어야 해 그런 모습 싫진 않겠지만 날 기다리는 난 너를 잊어야 해 난 너를 잊어야 해 차라리 나를 미워해 I want it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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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두 번씩 넌 나를 찾지 마 너로 인해 여파할 테니까 전이랑 여자랑 너를 잊지 마 너를 위해 이 노래 택한 거야 너를 잊지 마! 내 사랑해! 너를 잊어야 해 내 인생! 내 인생! 내 인생! 내 인생! 내 인생!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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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괜찮아? 나와도 괜찮은 거야? 나의 인생! 나의 인생! 펜지 마는데 펜지 마! 펜지 마! 펜지 마! 그럼 루아야한테 못 본 척 해달라고 하잖아 못 본 척 해주세요 못 본 척 해주세요 야 나 취했니? 너 훈제인데 우승팀은 96.5점으로 압쥘 팀 와우! 콩그레츄레이션 콩그레츄레이션 소원을 한 가지 멤버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와우 소원 저희는 또 연습을 하러 가야 하기 때문에 영양 보충을 위해 남은 거 다 가져가기 오늘 저희가 몇 개 좀 망가뜨린 것 같은데 눈 감아주지 눈 감아주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지어지지가 않네 제 소원은 말이죠 코로나가 얼른 종식돼서 코로나가 얼른 종식돼서 우리 게임가 아! 야! 아니 그 아라TV분들이 이런 짓이 되면 소원해야지 아니 왜? 나 이거 소원하려고 그랬지? 아라TV는 아이돌의 사랑입니다 사랑합니다 안녕 아모리 파티 갈게요 아모리 파티 아모리 파티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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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오우 예 오우 예 오우 예 오우 예 마른 호의 손 한 살처럼 사랑도 지나갔지만 그 추억들 늘 우리 부치면서도 슬펐던 행복이야 아모리 파티 아모리 파티 저 bog스로 가ald